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일명 한전공대라 불리는 한국에너지공대는 개교 1년 만에 각종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논란 속에서도 이 대학교 총장은 평가에서 A등급을 받고 성과급 2억 4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 연봉에 맞먹는 수준인데 과연 적절했는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산업부는 한국에너지공대 감소 결과 무더기 비의사실이 적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사회나 산업부의 보고도 없이 내부결제만으로 14%에 달하는 급여 인상을 결정했고 허위근무로 수당을 타가거나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겁니다. 당시 산업부는 관리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윤희준 총장 해임을 이사회에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윤 총장은 지난해 성과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기본급 3억 원의 80%인 2억 4천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연봉과 맞먹는 수준인데 당시 한전사장을 겸하고 있던 대학 이사장과 이사들이 함께 평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반면 직원들은 성과평가 규정도 없어 모두 기본급의 20%인 B등급을 받았습니다. 대학 측의 숙연치 않은 채용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2021년 대학 이사회가 진행한 교수 특별채용에서 기준미달로 두 차례 탈락한 A씨가 이사회 의결이 필요 없는 조교수로 임용됐고 이후 요직에 갔다는 겁니다. 일반 채용에선 낙제점을 받았다가 차기 채용에서 고득점으로 합격한 사례도 다수 나왔고 일본은 고위직으로 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학 측은 총장 성과평가는 공정하게 이뤄졌고 교원 채용과 관련해선 적법한 심사를 거친 만큼 문제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mba 뉴스 김순철입니다.